19학년의 거리에서 보는 모든 천체는 모두 1년 전 과거의 모습입니다. 빛이 닿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19학년의 거리에서 지구를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1년 전 과거를 볼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 빛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0.00000056초만큼 느려진 시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더 멀리 있는 빛은 어떨까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닿으려면 약 8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태양이 사라진 걸 눈치채려면 약 8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는 태양은 약 8분 전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보다 훨씬 먼 거리인 19학년의 거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1년 전 지구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9학년의 거리에서 지구를 본다면 이론상으로 우리는 1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지구에 있던 자신의 모습은 당연하게도 직접 볼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지구에서 출발한 빛과 같은 속도로 망원경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에 도착해서 지구를 보면 이미 자신이 없는 지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빤스는 내려가고 버스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굉장히 거대한 망원경이 필요할 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건 물체에 반사된 빛입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동그란 원의 왼쪽 부분에 빛입자 3개를 보낸다고 가정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에 부딪힌 빛입자들은 원의 모양대로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부채꼴 모양으로 빛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더 많은 입자를 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멀리서 보게 되면 더 적은 빛입자를 보기 때문에 멀리서 물체를 볼수록 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빛을 모아줄 거대한 망원경이 필요한 겁니다. 망원경이 빛을 모아주면 더 멀리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더 먼 거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광년의 거리에서 지구를 보려면 얼마나 큰 망원경이 필요할까요? 우선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망원경을 만들어 보자면 일광년 거리의 지구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150인치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미터로 환산하자면 80m의 렌즈를 가진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또 이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 1,520m의 경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망원경으로도 지구의 표면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작은 점으로 보이는 지구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표면을 보기 위해서는 22억 6,378만인치 구경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의 경통의 길이는 190만 2,500km에 달하죠. 지구의 지름보다 약 86배나 더 긴 길이의 망원경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런 망원경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망원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일광년 밖에서 지구의 1년 전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망원경을 더 크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망원경이 더 크다면 더 먼 과거의 지구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망원경의 크기가 더 커진다면 우리는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에는 한계가 존재하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물질은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시공간을 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비립자를 한 곳에 모으게 된다면 이렇게 모인 비립자들은 스스로 붕괴하며 블랙홀을 만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망원경의 크기에 한계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에도 한계가 생기게 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28강분 미만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망원경으로는 약 780광년의 거리에서도 지구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이 현재 780광년의 거리에 있다면 지금을 기준으로 780년 전에 지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망원경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망원경이 아니라 블랙홀을 만들게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물론 일광년의 거리에서 지구의 표면을 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 윤맨